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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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시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의 연예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극강 호록 공포게임 소름 돕는 게임 이윤날 제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음량을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이 게임의 플레이를 통해서 하지 말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우리 시청자 유전자 팬 다롤린과 함께 이윤날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절대 쫄아서가 아니라 혼자 하면은 멘트가 좀 빌거 같아가지고 그런거에요 보이세요 화면? 화면 보이시죠? 아 예예 잘 보여요 오케이 시작 에이 마이크 끄고 있겠습니다 아 마이크 끄지 마세요 같이 옆에 있어야지 같이 옆에 있어야지 아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아 제발 아무데나 가셔도 돼요 어디래 왼쪽 갈까요 오른쪽 갈까요 여러분들 뭔소리야? 뭐야? 자 한 번 더 한 번 더 오이씨 좋아 한 번 더 한 번 더 보이세요 여러분들 화면? 안 미친데? 안 미친데? 아무것도 안 미친데? 어떡해 어떡해 으아 어떡해 두 가지만 할게요 진짜 아 너무 재밌다 어떡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아우 화면 보이죠? 저 다룰님 아 예 잘 보입니다 아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심리적으로 어 안 가죠 오 왼쪽 뭐야 왼쪽 뭐야 아 너무 재밌어 으아 꿈이었나? 오늘 동아리 활동도 힘들었어 이 게임도 졸라기 힘들어 정말 너무 힘들었어 빨리 집에 가야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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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소요자 누가 날 부른거 같은데 부르긴 으아악 으어어엇 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오른쪽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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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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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쳐오는거 아냐 어디서 으아 으아 아 아무것도 안나와요 어 나와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정말 어휴 뭔소리야 이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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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소리야 이게 물소리 비슷하게 나는데요 아이 뭐 이리 쫄아요 아무것도 안나온다니까 나 거울 응시하게 돼 저기 저거울을 아니 아무것도 안나와 어 어떡해 왼쪽으로 가볼까 뭐야 엇隈 아아 으아아아 왼쪽 왼쪽 자 여기서 오른쪽을 돌아보면은 쟤가 있겠지 기분 탓인가? 엄마 무서워 눈깔이 없어 얘도 아이고 아 시끄러 다음날 어 꺼져 어 또 있어? 이웃날 나와야지 제가 하나 드릴게 이게 계속 그냥 진행하는거에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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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아 또 이래 누군가 있어? 아 있겠냐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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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갑니다 아니 아니 가지마 아잇 아잇 어 뭐야 안죽여 저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뭐야 저에 이쪽을 보고있어 재수없게 이 이런 아잇 아잇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에이에 에에 어우 쳐다보고 있어 빨리 여길 벗어나자 어 그래 터뻑터퍤 아 아DB Lucy 아 으아우 손 너무 재밌어 다음날 아이 시끄러워 차 빼 아유 아 이웃날 와 이거 파워있네 어? 와 저거 뭐야 간단해지요 케찹은 이렇게 요리하다가 이런식으로 하는거요 어제 그아이 오늘은 없겠지? 아 그거 재밌어 아 제발 갑툭튀가 없긴 누가 아까 갑툭튀가 없어 다행이다 아이 갑툭튀 없어요 어?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으헤헤이 누구 있어요? 이름은 없었잖아요. 네. 와, 이거 코피나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에? 갑자기요? 아! 아이고! 아, 쭈뼛쭈뼛습니다. 물론 머리카락이. 뭐, 뭐야 너는? 다가오지마! 오! 어쩔.. ㅠㅠ 오우!! 이런.. 오우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명장몬 진화!! 아 재밌어.. 졸장몬 뭐야.. 여긴 어디지? 뭐야 이게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도와줘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줘요 누가 좀 도와줘요 어이구 깜짝이야 내가 손 잘못 밟았네 설마 이 거울 속에 갇힌 거야? 아 다음날 아우 재수없어 아우 씨 어떡해 설마 영혼이 여기 갇혀 버리는 거야? 아 설마 다음날 무슨 소리야?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허이 오이오이 뭐야 저 애 점점 이리로 오고 있어 어? 또? 이윤 날 그런데 으아이 으악 으아 뭐 뭐야 나 나니? 뭘 들고 있는 거야 돌 아냐 저거? 깨려고? 어? 나니? 어이 알바생 아니야? 오 유연성 있어요 감자깡 어떻게 된 거야 에? 어어 어떻게 으아 으아 미치 오우 얘 뭐야 어이 도라이 같애 아 피부 고읍시다 관리하셨네 숨소리 뭐죠? 으왜 조용해 아 조용해 와 약간 원신 같네요 말이 안통하네 창이 깨졌어 헐 와 2013년대 이걸 만들었어? 이야 이윤날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 아 코곤 소리 너무 네 이렇게 해서 이윤날 엔딩을 봤습니다 제2화 엔딩 성공했습니다 유튜브에 명장티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티비 촬영구정 제2화 엔딩 성공